점수 잡는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IC 최신 경향 분석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최근에 트위시암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점수는 조금 잘 안 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해커스 토익 책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최신 경향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와 분사를 찾는 문제 유형 이전에 기존에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형용사를 찾는 문제 유형은 많이 출제가 돼서 토익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유형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는 게 아예 문장의 맨 앞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와 형용사를 찾으라고 하는 패턴이 많이 출제가 돼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보이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 문장의 맨 앞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단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이런 문제를 해석 없이 풀려면 어떠한 구조를 판단을 파악을 잘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관련 문제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품사를 제시해 놓고 즉 이 말은 보기에 동일한 품사가 아니에요. 모두 다 ABCD가 접속사나 전지사나 부사, 동일한 품사로 깔렸다면 우리는 그저 뭘 하면 될까요? 해석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요. ABCD가 막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여기는 접속사, 여긴 전지사, 여기는 부사, 여기는 막 동사 이렇게 깔아 놓으면 우리가 어떤 품사를 여기에 써야 될지를 알려면 문장의 동사 개수도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인지 아니면 명사, 분사인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문장의 맨 앞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형용사를 보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있다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조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현재 분사만 딱 보이는 경우, 뒤에 목적 없이 보이는 경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자동사 구조였던 겁니다. 이따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에서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그리고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현재 분사가 혼자 단독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이 1번 패턴을 이해를 하시려면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도 몇 개의 암기를 하셔야 돼서 제가 해커스토이 책에 나온 그 자동사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자동사가 나가는 경우 일단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현재 분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얘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였던 겁니다. 그 뒤에 목적어가 있다가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이렇게 타동사가 보이면 그 타동사가 현재든 과거든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현재 분사, 목적어, 구조가 맨 앞에 나가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목적어가 보이면 무조건 현재 분사만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사형식, 오형식, 목적어를 두 개씩 취할 수도 있는 사형식이나 아니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로 명사나 형형사를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들은 보세요. 얘가 주어 자리로 가요. 얘는 bpp, 수동태가 되지요. 그리고 원래 있던 주어는 뒤로 가서 묶여서 전치사구가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사라지는 삼형식 동사 말고 사형식, 오형식은 얘가 남아있죠. 얘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과거 분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식, 오형식 동사 별로 없어요. 트위셈에 나오는 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목적어 보이면 대부분은 현재 분사가 답인데 예외적으로 사형식, 오형식은 과거 분사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과거 분사나 형형사만 떨렁 보이는 경우는 수동태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비동사가 있다가 빠지면 뒤에 보호로 쓰였던 과거 분사나 형형사가 남게 돼서 과거 분사, 형형사 구조가 보이게 되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 1, 2, 3번 구조 사실은 파크5, 6 말고 독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면 독해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니까 이 설명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 나오는 거 금방 말씀드렸죠? 접속사 빼고 주어 뺍니다. 그리고 동사가 보이면 원형에 ing를 붙입니다. 지금 여기는 u니까 메이크가 온 거지 만약에 여기 희나 쉬었으면 누가 들어갈까요? 메이크스가 왔었겠죠. 그리고 있었던 일이면 메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주어를 빼고 동사가, 일반 동사 보이고 메이크, 메이크스, 메이트,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동사가 보이면 원형에 ing를 붙여서 메이킹어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얘가 타동사라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연설을 할 때 뒤에 내용이 이어지겠죠? 관객들과 눈을 마주쳐라 이런 내용이 이어질 수 있고요. 자,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만들었잖아요. 메이킹은 우리 자동사로 만든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when you travel abroad 당신이 해외로 여행을 할 때 여기서 접속사 빼요, 주어 빼요 그리고 동사 보이죠? 트래블이든, 트래블 쓰든, 트래블든 상관없어요. 원형에 ing 붙이니까 어떻게 된다? 트래블링이 되고 이 업로드는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라 그냥 의미를 보충해주는 품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해외로 여행할 때 그래서 맨 앞에 현재 분사가 나가는 건 능동구조에서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ing를 붙여서 만든다. 다동사로 만들면 목적어, 자동사로 만들면 혼자 사용되거나 뒤에 이렇게 부사만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오는 거는요. 이 동사 패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해커스 팔행위 책에서 뽑아온 건데요. 자, 유난히 이런 단어들하고 되게 친해서 접속사 주어 비동사 pp에서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비동사 빠지면 문장의 맨 앞에 pp, 과거 분사만 남겠죠. 근데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남을 때 자주 보이는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팔행위 책에서 우리 어떤 단어를 외울 때는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직면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쓰고요. 두 번째, be involved in, 뭐뭐에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네 번째, be associated with, 뭐뭐에 관련된, 뭐뭐와 제휴된. 그 다음에 be known for, 이거는 이제 뒤에 for 다음에 유명한 이유. 아, this restaurant is known for, 해놓고, it's affordable price. 저렴한 가격으로 뭐 유명하다. 그 다음에 he is known as a singer. 그는 가수로서 유명하다. 라고 할 때 뒤에 쓰는 전치사에 따라서 오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be based in, 뭐뭐에 본사를 두다.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be based on, 어디에 기반한. 뭐, be based on a true story 하면 실화에 기반한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be located in, 그 다음에 be filled with. 그리고 여기 be pleased, be delight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자, 이런 표현들이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빠져서 맨 앞에 pp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도 좀 살펴볼 텐데 이것도 같이 따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상이하다. 그 다음에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고 아니면 어떤 분야를 되게 잘 알고 있고 정통하다. 자, 세 번째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교실은 아주 뭐 열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저명하다. 그 다음에 5번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다. 6번도 be liable for, 뭐뭐에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when the company was, 자, 우리 아까 이거 배웠었죠. be faced with, 뭐뭐에 직면하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때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어지겠죠.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이렇게 뒤에 문장이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접속사 주어를 뺄 수가 있고요. be 동사도 빠지면 누구? faced with만 남게 되고 시험은 이 자리를 비워놓고 이 형태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be faced with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접속사 주어, be 동사에서 통으로 빠져버리면 뒤에 pp만 남게 된다. 아니, 선생님. 의미 파악 되게 편하게 다 써주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쓰는 것보다 때로는 줄여 쓰는 게 훨씬 더 전달의 효과가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기사 지문이나 공 지문에 이렇게 생략된 구조들을 유난히 많이 볼 거고 그냥 그저 주어, 동사만 있는 구조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래서 기사 지문이나 광고 지문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눈에 익히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유 볼게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내에 위치되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원래 이렇게 쓰다가 접속사, 주어, be 동사 빠지면 누구만 남게 돼요? 베이스드만 남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구조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시내에 위치되었기 때문에, 중심부에 위치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한적하고 외진 곳에 위치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어떤 공간이, 어떤 회사가 어디에 위치되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베이스드 대신에 시험에 이전에 기출됐던 표현들도 보세요. situated, housed, housed 있잖아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어디에 본거지를 두다, 근거를 두다, 근거지를 두다 라는 뜻이고요. located, nestled, 이게 둥지라는 뜻인데, 둥지. 이 nestled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어디에 본거지를 두다,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이고요. 근거지를 두다, 그 다음에 headquartered 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be 동사가 생략돼서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 자, 여기서 첫 번째, 여기 as는 여러분들 번역할 때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e으로 번역해서 because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고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카메라들을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assemble, 이 키트를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with easy, 이거는 easily와 똑같아요. 쉽게 조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잘 알았어? 이거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다가 접속사와 주어와 be 동사를 빼면 문장의 맨 앞에 familiar with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 시험은 이 자리에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올바른 형태를 골라내는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문장의 맨 앞에 현재 분사만 보이는 경우는 얘가 자동사일 때 접속사 빠지고 주어 빠지고 ing. 아까 우리 봤던 단어 기억나시죠?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 나온다. 목적어 보인다고 무턱대고 다 현재 분사는 아니고 사형식, 오형식은 가능한데 이 사형식, 오형식은 과거 분사일 때 가능한데 과거 분사일 때도 그 사형식, 오형식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접속사, 주어, 비동사 빠지면 과거 분사나 형용사, 보루스였던 게 남아있고 이 비동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비동사, 과거 분사, 전치사 그 표현들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금방 말씀드렸던 빈출 자동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apply for, 지원하다. arrive, 도착하다. travel, 여행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depend, rely on, 뭐뭐로 의존하다. 다섯 번째, specialize in, 뭐뭐로 전문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 6번, wait for, 기다리다, 뭐뭐를.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참여하다. 7번 result in, 이거는 뒤에 결과가 오고요. result from은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원인이 옵니다. 그 다음에 range from, 범위가 뭐뭐에 이르다. 이렇게 자동사들은 접속사 담의 목적 없이도 혼자서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형식, 5형식. 원래부터 목적을 2개씩 취할 수 있는 애들은 과거 분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주어 자리로 가도 하나 뒤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어 다음에 빈칸 있고 목적어 보인다고 무조건 능동 쓰시면 안 됩니다. 수동태인, be, pp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4형식과 5형식인데 그 토익에서 좋아하는 4형식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give, 이거는 뭐 한국식 영어에서 많이 쓰죠. 주다, send, 보내다, grant, 이것도 주다, 수여하다, offer, 제공하다, award. award, 이거는 뭐 어떤 상을 수상하다, 상을 award, 주다, 수상하다. wind 마찬가지로 어떤 상을 수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자, 이 consider는 3형식과 5형식일 때 의미가 차이가 나요. 3형식일 때는 고려하다지만 5형식일 때는 a를 b로 여기고 간주하다. 그 다음 name과 point, 이 둘 다 임명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험에서 나왔던 표현 중에 bot, a, b, a를 b로 뽑다. 이 배우를 최고의 배우로 뽑았다. a라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연설자로 뽑았다라고 해서 bot라는 단어도 출제가 된다는 거. 하나가 주어제리로 가도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b, p, p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는 4형식, 5형식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만나볼게요.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 분사를 찾는 유형.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땐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고요. 선택지 하나라도 동사가 보이면 문장의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문장의 동사임이 나와 있지 않나요? the employees' 다음에 submitted라고 동사 보이죠? 동사임이 나왔으니까 앞에 동사를 쓰는 순간 우리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네, 보세요. 접속사 있습니까? 없죠. 이 빈칸에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게 필요하긴 한데 동사는 안 됩니다.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쓰면 될까요?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태에서 왔죠. 자, 일단 a, b, c, d 우리 뜻과 품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complete, 동사로 작성하다, 끝마치다. b번은 현재 분사, c번은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지 나오는 수동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원칙이죠. 사형식, 오형식 빼고는 David, 이거 명사라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못 취하겠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동사에서 나와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목적을 취할 수 있는 거. 답은 b번의 completing이 정답이 됩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고 난 후에 직원들이 그들의 대답을 제출했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의뢰껏 머릿속에 아, 이거 동사, 분사 구분하는 문제라구나 라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보기를 봤더니 동사와 명사와 분사가 섞여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동사 개수입니다. 여기 benefit라고 동사임이 나와 있죠. 앞에 동사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동사가 아닌 분사 자리인데 c번은 과거 분사, 데이빗은 현재 분사죠. 우리 뜻하고 의미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번의 situate, 동사로 위치시키다. b번의 situation은 명사로 위치, 그리고 c번의 situated, 과거 분사고요. 데이빗, situating. 얘는 현재 분사인데 타동사로 만들어서 목적어 필요하겠죠? 목적어 안 나왔죠? 그리고 이 길 베이커리가 위치를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위치되어진 거기 때문에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빠진 과거 분사인 c번의 situat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디스트릭에 위치되었기 때문에 이 길 베이커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부터 혜택을 본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기를 봤더니 surprise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의 주어, 동사인데 지금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앞에 동사 쓰면 안 되고요.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도 안 되겠죠. 분사를 써야 되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구조에서, 과거 분사는 수동구조에서. 우리 뜻하고 품사 볼게요, 여러분들. 자, a번 surprise 동사로 놀래키다, 명사로 놀랍. b번은 동사, 명사고요. c번은 과거 분사, 데이빗은 현재 분사입니다. 목적 안 보이지요? 이 회사가 이 커스터머, 커스터머 서베이에서 놀람을 당한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되죠. 접속 4, 주어, b, pp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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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그래서 답은 c번의 surprised이고요. 얘를 쓰게 되면 뒤에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설문에 놀라서 회사는 adopted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들을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한 난이도가 높아진 형태인데요. 자, 일단은 동사가 뒤에 나와 있죠. will be prepared라고. 그래서 앞에 동사 쓰면 안 돼요. a, b는 안 되고 c하고 d인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목적어 안 보이니까 과거 분사 쓸 테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 분사는 수동태에서 나와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려면 원래부터 목적을 취하는 타동사일 때 가능한 거고 depend, 이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못 취하지요. a번 동사로 의존하다, b번 단수동사고 c, d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이 단어가 자동사라 목적어 못 취해서 수동태가 될 일이 없고 그래서 자동사들은 목적 없이 그냥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사들을 외우셨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데이비시고요. 손님들의 숫자에 따라서 부패를 먹을지 아니면 정식을 먹을지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질 것이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까요? 음...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말 빨리빨리 골라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뒤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앞에 동사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주어도 나왔으니까 명사도 안 돼서 답은 두 개가 일단 지워지지 않나요? 그쵸? 보세요. A번은 동사로 만족시키다. 데이빗, satisfaction. 명사로 만족인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 분사를 써야 되는데 satisfying은 타 동사로 만든 현재 분사라 목적어 필요하니까 안 되고 그럼 답은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빠진 과거 분사인 C번에 satisfied가 정답이 됩니다. 그의 퍼포먼스에 만족을 해서 매니저는 그를 승진시켰습니다. 더 높은 직책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답은 C번 정답.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거라 여러분들 좀 쉽게 푸실 텐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는 못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도 안 되겠죠? 일단 두 가지가 여러분들 시야에서 쓱싹쓱싹 지우개처럼 지워져야 돼요. 자, 일단 우리 뜻하고 품사 볼게요. A번의 familiar, 형용사로 친밀하거나 아니면 어느 분야를 되게 잘 알고 있는 정통한 B번 familiarity, 명사로 친밀함, 정통함 C번 동사로 익숙해지게 하다. 데이빗은 과거 분산대요. 자,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명사 그리고 동사는 탈락이고요. 이게 동사로 봐도 되고 과거 분사로 봐도 되는데 우리 수가 아까 외웠었죠, 여러분들? be familiar with,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빠져서 답은 A번의 familiar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safety procedure에 익숙해서 이 사람이 lead, 이끌 거야. 오늘의 워크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 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담당하게 될 거야.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유형은요. 다양한 품사를 제시놓고 문장구조 분석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품사를 찾는 유형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 풀 때는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ABCD 쭉 보세요. 뜻 말고 품사가 떠오르세요. ABCD. 자, 제가 잠시 후에 각각의 품사를 알려드릴 거고 문장구조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골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여기 The presentation is underway. 이 부분이 중간에 삽입된 절이고 이 문장구조를 보면 who arrive가 이렇게 꾸며주고 게스트가 문장의 주어 should, click, locate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이야가 앞에 걸 꾸며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들어갈 품사 뭘까요? 중간에 삽입된 절, 동사가 두 개니까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지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품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A번 전치사로 뭐뭐하는 동안에 B번은 조동사 동사가 하나 더 있으면 접속사 또 필요하겠죠. for, 전치사, while, 접속사, 동안에 그래서 고객들 도착하는 while, 뭐하는 동안에 프리젠테이션이 진행 중인 동안에 도착하는 고객들은 should, quickly, 빠르게 look at a chair, 의자를 찾아서 앉아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낼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향은 1번 어디부터 본다? 보기부터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품사가 보이면 뒤에 문장 구조를 확인해서 혹은 문장의 동사 개수를 확인해서 누구 자리인지 확인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ABCD 보세요. 아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접속사도 보이고 뭐 접속사 아닌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러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보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해 볼게요.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으셨습니까? anyone이 주어고요. should가 동사가 됩니다.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return까지 동사로 보시면 돼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사가 두 개여야지 접속사를 쓰는 건데 지금 ABCD 중에 접속사가 보세요. A번 접속사, C번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쓰려면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돼서 안 되고요. that도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얘는 지시대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what is that? 그리고 지시 형용사로 what is that car?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데 일단 접속사로는 탈락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인 A하고 C는 답이 안 되고요. that도 일단은 관계대명사로는 안 되고 지시대명사, 지시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B번의 finding이 정답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 문장이 anyone, who, 그 다음에 finds에서 모든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보이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anyone who finds가 뭘로 바뀐 거다? finding으로 바뀌어서 쓴 구조가 여기서 답이 됐던 겁니다.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whoever를 마주치게 되죠. 누구든지 간에 그건 무조건 anyone, who로 바꿔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whoever는 anyone, who다. whoever는 anyone, who다. 그래서 anyone과 혹시 whoever가 같이 보이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왜냐? whoever는 anyone, who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보는 거냐? whoever는 접속사고 anyone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품사의 기능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사가 두 개면 whoever 그냥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만 필요하면 명사의 기능만 필요하면 anyone을 찍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 the missing where of the key 자, 분실된 물류창고 키를 찾는 누구라도 그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9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품사가 굉장히 다양한 게 막 섞여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문장 구조 분석을 잘해서 이게 동사가 몇 개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ABCD 일단 품사하고 답 찾아보세요. 제가 잠시 후에 문장 구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문장의 동사는 are permitted to가 문장의 동사고요. researchers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involved in, 이거 동사 아닙니다. 이거 분사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단어는 involved라고 아예 혼자 쓰거나 관련돼 있다. 아니면 be involved in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동사가 되지 만약에 involved in만 보이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 여기는 who are involved in에서 후랑아랑 빠져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랑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l that은 왜 안 돼요? 얘는 부사로 만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죠. 여기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형사 역할을 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비번이 정답이 되고 해석을 하면 오로지 그 연구자들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구자들만이 허락되어집니다.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 우리 파랭이책에 보면 여러분들 주어동사, 분사 이렇게 찾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다양한 품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건 문장에서 뭐의 개수, 동사 개수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unless란 단어 보이고 앞에 주어동사 보이고요. 뒤에도 주어동사가 보입니다. 이 there는 주어동사의 순서를 바꿔 쓰는 대표적인 도치구문이죠. 대어는 부사고요. 동사 주어. 그래서 이 something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보셔요. 지금 접속사 하나에 동사가 두 개가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접속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를 쓴 접속사로만 쓰인 c번은 답이 안 되겠네요. 자 얘는 탈락이고요. 동사도 못 써요. 왜 접속사 unless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필요한 건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 unless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that is가 정답인데요. 이거는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주격과 비동사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unless there is something urgent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조상 동사는 못 쓴다.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사도 안 된다. 얘를 쓰게 되면 동사도 필요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David, that i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기를 꼭 먼저 봐야 된다. 다양한 품사가 있으면 각각의 단어들의 품사를 확인해서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자린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문제들 유형은 우리 해커스 책에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최신 경향에 뒤처지지 않고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수강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校핵